메디가 뭐지? 메디가 뭐지? 아 이거 한번 원트에 넘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되더라고 해보니깐 아 두 발음만 나간다 더 가겠다 이거 안될 컷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? 1, 2일을 해야 되나?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? 나로 고수이신 분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나로 고수이신 분 계신가요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음 이러면 안 돼 이 용기들은 함께 하는 심리 계속endo 오! 뱅다! 오! 뱅다! 1, 2, 1이 되나 본데? 만드는 거 아닌가 해볼데? 만드는 거 아닌가 해볼데? 아 개 바인드를 쓰지 말았어야 되나 보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오 참 아쉽네 아니 여기서 릴레 쓰면 안 되지 않나요? 시간이 안 돌잖아 릴레풀이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? 마지막 어떡하나요? 마지막 의견 좀 아시는 분? 아시는 분? 아시는 분? 릴레 쿨이 안 도나? 도나? 안 도나? 도나? 2분 더하기 1분 아 되는 거 같기도 아 안 도나요? 스킬이 쿨이 돌지 않나요? 아 웹본을 쓰고 아 웹본을 쓰고 스킬 쿨은 돈다고 하던데? 스킬 쿨이 없는데 스킬 쿨이 아예 없어 어떡하냐 이거? 안 넘기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스킬이 아예 없는데? 스킬이 아예 없는데? 아예 깔 수 있는 스킬 스킬 쿨이 돌 스킬 쿨이 돌 스킬 쿨이 돌 모델이 났던 도무 1, 2, 1을 가자 그냥 릴레가 풀이 돌면은 그냥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게이지 아 죽어도 상관없지 아니야 아니야 죽으면 안되지 굳이 죽을 필요 없지 1패 넘어가고 2패 넘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바로 모델이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 나 픽업했겠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좀 쿨 남아도 피하면서 차라리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나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럼 3페이지도 거미다리 같은 거 피해야지 그럼 그래야지 게이지가 사지 그래야지 그래서 가치고 일단 버틴다 2번 일단 버틴 게이지 버티고 바인드 넣고 딜 넣어볼까요? 고민된다 이거 개고민된다 아이고 아이고 뭘로 하울링 꺼버렸디 어차피 쿨이 없어가지고 안 돼 마지막 그 한 채 오는건 좀 오반데? 음? 아 너무 깔끔했는데? 너무 깔끔하게 틀 잘 넣는다 레인저 너무 깔끔했어 dern Prayer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딜 한 번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딜이 많이 부족해 보여? 레투다에 바인드까지 다 기다렸다 또 딜 넣다가 또 3번 기다렸다 딜 넣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차라리 극딜을 먼저 세워놓고선 그로기를 들어가는 것도 좋았겠다 그러다 오히려 패턴 넘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나았겠다 그게 더 좋았겠다 아 게이지 너무 많이 써놨다 오 아 죽고 딜 할까 그게 날 것 같은데 어 그래 이게 나 진짜 아 두 번 죽는 거네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만 죽는 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아 차라리 그로기 때까지 기다려 볼 걸 그랬나 보다 어차피 피 있었는데 아 이것도 3분을 버텨야 되는구나 아 bara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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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! 아, 도전 바꿔 때리고 싶은데? 일격... 밀격... 아, 레토다 1단계 익혔어요. 아, 제가 또 아... 밀격... 밖에서 만나요. 밖에서 만나요.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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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딜인 것 같은데? 아... 아니 아 이건 못하지. 한 이 정도면 모를까. 아 너무 많네. 아 레투더 1단계였다고? 아 진짜로? 아 레투더 왜 2단계가 안 켜지네 자꾸? 아 다다음 딜인데? 아치 아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질 좀만 넣을까? 넣을 만한데? 어 어 빨리.. 죽어야 돼 아 근데 1데카 남겨놓을걸지 윙셋을 깼다 와 하아 방금 딜 넣은게 너무 좋았는데? 죽고 나도 딜 하는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 어쨌든 깼으니까.. 아쉽지 않네 술심 행운 술심 초다운 폭마 술이 아쉽군 뭘 못 먹은 건 아쉽지만 잘했어 아 빡세다 너무 힘드네